119장 옛날 임금 다위성에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국가를 하시어서 구유 아래 미셨네 낫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의 멋진 순종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신 것 참된 본이 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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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 아멘 아멘 아멘